내가 그렇게 예뻐? 내가 그렇게 예뻐? 영어로요? 내가 그렇게 예뻐?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게라는 뉘앙스인데 아 그것도 표현을 해야 돼요? 네 일단 내가 예뻐는 다 아실 거예요 Am I pretty? Am I pretty? 거기다 그렇게 뭔지 아세요? 그렇게 내가 그렇게 예뻐? 저거가 영어로 뭐죠? That이 그렇게라는 뜻이 있어요 Am I that pretty? Am I that pretty? Am I that pretty? 그럼 선생님이 이상하니까 Is she로 갈게요 따라할게요 Is she that pretty? 야 내가 소개팅 해줄까? 걔 진짜 예쁘단 말이야 Oh is that pretty?